그리스 로마 인문학 관련된 책을 계속 읽다보니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혁순님의 루브로와 오르스의 명화 산책으로 미술서를 전공한 저자가 루브로와 오르스에 전시된 세계적인 명화들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연대신학과 김성근 교수님의 플라톤 아카데미 강의를 유튜브로 수십 번 보면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강의 중 역사적 증표로서 포티첼리와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유명한 화가와 작품들을 설명을 곁들인 강의는 너무나 인상 깊었던 차라 이 책에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영화를 시대별로 설명해주는 내용이 회화의 눈에 아닌 저에게도 이해의 복과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나와 그런 작품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부하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루브로나 오르스의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림도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유명한 그림은 여기저기 자주 노출되어 있어 그냥 유명한 그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시대상과 작품이 그려진 배경과 신화나 종교 등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서 그 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관하는 감흥은 느낄 수 없겠지만 마음의 영식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지는 데 좋은 작품에 감성만한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루네상스 시대의 3인방 중 한 명인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파엘로 다정도 병인 양하여 전성길 루네상스 시대의 3인방으로 레오나루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치오를 꼽습니다. 이들은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 등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떠돌며 작업했고 특히 로마 교황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거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기보다는 힘께나 쓰는 후원자들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이리저리 불려다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루도가 궁정이나 교황꾼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에 비해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대중들에게서 사랑을 받던 팝스타 같은 감각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리가 쓴 루네상스 화가들의 전기, 예술가 일천에서 라파엘로 부분을 보면 성품이 워낙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워서 짐승들조차 그를 따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어느 짐승한테 라파엘로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바사리가 이 정도로 과장된 것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라파엘로가 지위고아를 막론하고 여러 계층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화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로 치면 레오나루도나 미켈란젤로보다 한참 어린 탓에 그들의 적수가 될 상대는 아니었고 라파엘로가 두 거정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쫓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특히 레오나루도의 삼각 구도를 잘 차용했습니다. 레오나루도의 모나리자나 성 안나와 성 모자와 같은 그림을 보면 이상스러울 만큼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풍깁니다. 대체로 미술 이론가들은 모나리자의 머리끝 혹은 성 안나의 머리끝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 구도가 이런 느낌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레오나루도는 회화에서 삼각 구도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된 구도가 주는 자연스러움을 알게 모르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파엘로도 많은 작품의 삼각 구도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거의 밀레의 만족만큼이나 이발수 그림이 되어버린 세레자 성 요한과 함께 있는 성 모자에는 삼각 구도의 위력이 10분 발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온화하고 자유로운 성모성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인과는 거리가 멀어 너무 엄숙하고 그때에 따라선 비장한 느낌마저 풍기는 범접하기 힘든 성모가 아니라 두 어린아이 즉 그리스도와 세레자 요한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친숙하면서도 자상하고 모성에 가득한 우아한 여인으로 성 모상이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 속 성모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다른 정교화들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모는 하늘로부터 받은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듯 붉은색 옷에 푸른 가운을 걸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교화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옷을 입는 자가 그림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정교화에서도 이는 마치 불문열처럼 지켜졌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량의 결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교면에서 웃듬을 달렸습니다. 그가 바티칸을 위해 그린 그림, 아테네 학당에서 전성기 르네상스의 모든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금법, 균형미, 조형미 등이 그러하고 그 외의 다른 작품에서도 미킬란젤로의 조각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자세, 레오나르도의 오나움과 스프마토, 그리고 어둠 속에 함몰되어가는 윤곽선의 자유로운 구사 등은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리하고 완만한 곡선을 화면 속에 잘 구사함으로써 선하고 다정하면서도 기품이 서려있는 인물을 창조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층과 권력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였지만, 그리고 화가로서의 솜씨도 눈부신 만큼 뛰어난 그였지만, 고작 37살에 나이의 여주라고 맙니다. 다정도 병냥하던가. 소문에 의하면 워낙 잘생기고 사교적인 성품에다가 젊은 나이에 벌써 교황청을 들락거리며 바티칸을 장식하고 거느린 제자만도 무려 50여 명으로 거의 공장 수준의 공방을 운영했다 합니다. 게다가 엄청난 부와 명의를 다 험어진 터라 여성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열려자마자 하지 않던 투철한 사명감이 그에게 그만 몹쓸 병을 안긴 모양. 겨우 37, 한창 나이의 세상을 뜨게 됩니다. 요절했다고 해도 그가 후대에 남긴 여파가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우 역시 37나이에 요절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세인들의 그리움이 커졌던 만큼 라파엘로라는 한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찬서와 질투는 수백 년을 지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정갈함과 단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완벽한 대승을 기본으로 한 선적인 회화를 중요시했고 그 정신은 19세기 화가들에게까지 엄청난 역량을 끼쳐 뜨가나, 블루트레크는 라파엘로를 우상처럼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책, 좋은 그림을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조이스의 감성 디테일 레트럭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